오늘은 혜주도 없고 뭐를 해볼까? 오늘 혜주도 없고 뭘 해볼까? 오! 왔다! 먼지! 가자! 얘들아! 혜주가 아끼는 슬라임을 갖고 왔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혜주가 뭐 이렇게 하던데? 오! 비슷하게 됐어! 오! 이거 새 거다! 에이 부르겠다! 느낌 좋다! 형제? 니가 갖고 날래요? 휴... 휴... 이지야! 그렇지? 안녕! 아이고 휴지야 혜주도 없겠다 우리 집을 한번 어지럽혀 보자 너는 뭘 하고 싶니? 봉지 봉지야 나는 만화책이나 보고 술이나 먹고 싶다 너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봐 너도 제일 배울 거야 가자 봉지야 편의점 갔다 올게 먹을 거 사올게 기다려 가자 먹고 사왔다 봉지야 먹을 거 사왔습니다 봉지야 맛있는 거 먹자 봉지야 가자 이거 다 내가 먹을 거야 나 다이어트 중인데 너로 정했다 그리고 대망의 만화책 뜨거운 코트를 너를 안으며 너에게 가고 있어 크... 좋다 술과 고양이와 완화책 으쌰! 아이고 시작해볼까 라면을 먹어볼까 쿠지라이식 볶음라면 1,2,3 이거 혜주랑 콘텐츠 찍으려고 산 건데 그냥 갖고 놀자 너가 좋아할 러프 갖고 놀자 다이어트 중 이 채널은 내 거다! 으악 으아 결국 내가 치워야 되네 빨리 치우자 또 물고기 땅 흐지 유지요지 먼지 유지요지 먼지 유지요지 먼지 봉지 유지요지 감사합니다.